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펀드매니저 짐을 싸야 될 행편이다. 로봇 어드바이저 성적표를 봤더니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투자결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사람의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활동에서도 ai가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ai 기초한 로봇 펀드매니저가 승리한 겁니다. 압도적으로. 올해 이제 평균 한 19개 정도가 아마 있는 모양이죠. 로봇 어드바이저가 운영하는 그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10.9%니까 상당히 양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는 액티브 펀드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보통이 아닌 거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람의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네요. 진짜 펀드매니저가 짐을 쌓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r a 풀어 쓰게 되면 로봇 펀드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가 플러스 10.6% 그리고 펀드매니저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큰일이 난 겁니까. 지금 이 정도니까 앞으로 훨씬 더 정교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로봇 어드바이저는 한 30년 정도 자료를 아마 입력해 가지고 훈련을 시킨 그런 모델인 모양입니다. 14개나 있네요. 로봇 어드바이저를 돌려가. 로봇 어드바이저는 뭐 밥도 안 먹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국내 14개의 로봇 어드바이저 펀드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10.89% 대단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운영을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액티브 펀드 사람이 운영한 것은 385개인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07%. 이제 올해 같은 그런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5.07%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수익률이 안 좋은 거죠. 물론 이제 한국 정치가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대체가 되는 거죠.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을 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 우량 ETF 상장지수 펀드에 돈을 집어넣는 것이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결과로 10.9% 로봇은 사람은 마이너스 5.07%. 펀드 매니저들이 짐을 다 쌓아야 될 정도로 성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의 데이터를 누적해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의 유효성도 검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의사결정 부분이 상당 부분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권이 아마 이런 종류의 그런 로봇을 많이 도입하겠죠. 장사가 참 안 되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그래프를 보니까 엄청나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폐업점포수입니다. 수평축이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우상향이네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특히 폐업이 많네요.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24년을 장사를 했는데 진짜 최악입니다. 앞으로 더 기록을 경신해 갈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죠. 내수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24년 장사 인생에서 최악입니다. 70대 업주가 거쳐 나온 여러분들 위기는 IMF, 그 다음에 카드대란, 금융위기, 코로나19.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내수경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중앙지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오늘 다른 신문들은 그렇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동덕여대 농성에 대해서 폭력사태의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민사, 형사 책임을 그냥 그 사람들이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국제뉴스는 1532년에 인쇄된 군주론, 마키아베리의 군주론은 정말 고전이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토록 여러분들이 예리하고 적나라하게 까발리긴 책은 드물 정도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군주론, 마키아베리의 군주론이 초판에 아마 경매에 나온 모양인데 경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3억 5천에서 5억 3천만 원 희소성에 비해가지고 군주론만 잘 읽어도 나라 정치를 좀 잘할 건데 인간 본성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로봇 어드바이저 기사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다루어야 될 주제는 대학 교수들이 이제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 4월 총선이 끝나고 난다 우리 눈치에 대해서 봐야했으면 좋겠어요.